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와 안무,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외국인 참가자들을 가리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11개국 7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가수는 따로 있지만 강남스타일만큼은 함께 즐깁니다. 원래 K-POP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일까요? 그보단 강남스타일이 워낙 눈에 띄는 음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말처럼 미국 전역엔 강남스타일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말초음 플래시몹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고 모여 약속된 행동을 한 다음 흩어지는 모임을 뜻합니다. 우선젤렛에선 미국을 방문한 싸이를 환영하기 위한 대규모 플래시몹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LA의 대표 명소인 할리우드 K-POP 팬이 아닌 사람들도 싸이와 강남스타일을 알고 있을까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젊은 층에 먼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던 걸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게다가 한국의 심리의 새싱을 가진 장소를 참고하는데요, 한국의 강남스타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강남스타일을 하는 것이 참석입니다. 그녀는 경영의 취를 통해 국가의 주요.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데 익숙했던 대중. 그런데 강남스타일을 즐기는 방법은 사뭇 달랐습니다. 패러디 영상을 통해 대중이 생산자로 나선 겁니다. 패러디 영상을 통해 대중이 생산자로 나선 겁니다.